종합돌돈 출근제공항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과연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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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대학기간이 지났다 상담을 했어요 대단히 친절하시고 정말 자상하고 상세하게 정말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친절하게 되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셨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5월 2월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행정기관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새벽에 점수하느라 바빠서 도움이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까지 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광진구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anolare 영원히 .. 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